너, 너 다리가... 걱정하지 마. 후유증은 없을 거래. 조금 부러진 거야.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걸 말 안 했다고? 넌 걱정할까 봐. 아니, 그걸 말이라고... 마감이라 바빴을 것 같았고... 아니... 그걸 말이라고... 많이 다친 것도 아니라서... 진짜 너는 그걸... 말이라고... 사실은... 나도 잘 모르겠어. 그냥... 말을 못하겠더라고, 너한테. 왜? 글쎄. 나를 다시 만난 게... 후회돼서? 막상 다시 만나니까... 예전 같은 마음이 아니라서... 나를 다시 만나는 걸... 네가 후회하는 것 같아서... 누가 후회한대? 그렇게 보였어. 네가 후회하는 건 아니고... 나는... 네가 그렇다고... 흉미야... 나는 내가 основ 관심이 없 grassению. 어떻게 주는 Gates인가... diverbesII Like... 선생님 간다... soaking believe 저게 뭐야. 우리 결혼할까 결혼하자 우리 결혼하자 나를 만난 기적처럼 사랑을 알게 되었어 그런 네가 올 때면 내 모든 게 무너져 I'll give you all my love 난 너만을 위한 달이 돼줄게 그 안에서 네가 숨 쉴 수 있게 어둠과 외로움은 또 존재하진 않을 거야 너 빨리 출퇴해 너 좋은 일 있지? 유미 작가님 지금 외롭습니다 제외는 했지만 어색한 사이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거든요 유미야 바빠? 내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? 네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대답 못한 거 어디 아파? 우리 잘 살 것 같아 내 인생에서 제일 후회가 합쳐서